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4등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지난 고급합니다. 주는 거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외식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듣고 결단합시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이 불안합니다. 서울 칠림동 그리고 분당 서연역에서 일어난 충기남동 사건으로 안타깝게 많은 사상자들이 그렇게 났습니다. 이거 비슷한 이런 유사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외출을 한다거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이런 지하철 이런 것 타는 것이 좀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가 지금 그렇게 잘 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없는 청소년들은 이번 유행에 동참하겠다고 장난 삼아가지고 그렇게 인터넷에 자신이 어디에서 충기남동 사건을 그렇게 일으키겠다고 그걸 올려가지고 붙잡히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들이 SNS 상황을 통해서 돌고 있고 실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동원되어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이런 상황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일본 심각합니다. 일본 또 지금 난동 사건이 그냥 묻지마 사건이 중국에도 미국에도 총기 사건이 묻지마 총기 사건이 지금 전 지구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연이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가. 본질은 영적 문제지만은 그 안에 다양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울 수 있는데 자신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분노가 무적되다가 폭력적인 형태로 그렇게 묻지마 범죄로 이어진다. 이들이 불만의 원인을 어느 특정 대상에게 찾기도 하지만은 불특정이에요. 그냐말로 누구에게나 이 불만을 돌리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무제마 범죄가 발생을 하면 이것을 보고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그러한 자신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모방 범죄가 계속 일어납니다. 분당 서연 사건도 이 범인이 범용하기 전에 서울실림동 거기에 사건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모방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목표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갑자기 기대에 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길이 막히는 경험을 여러분이 많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불만을 그렇게 토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흉기 난동과 같은 극단체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분노가 가정에서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 많이 하지요. 부부간이 발생하고 그 불똥이 자제들에게 튀기도 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 불평을 그것을 막 그냥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미국 같은 이민교회 같은 데 가보면 그 사회에서 그냥 한국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인류대학 나오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왔는데 이민 와가지고 채소장사하고 세탁소하고 그냥 노동, 몸노동을 하다 보니까 열받치기로 하고 여러 가지 불평이 꽉 차가지고 어디 갔다 터뜨리느냐 교회가 와가지고 교회가 만만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민교회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투성이라 그냥 언제 될지 몰라. 결과적으로 이 사탄이 말이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온갖 분열의 현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현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뜻과 이 교역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마치 일이 확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저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성교여행을 소아시아 지금의 이 터키지요. 소아시아는 다 터키예요. 본격적으로 성교한, 이방 성교한 것이 바울이 한 것이 터키입니다. 제가 터키를 다녀왔는데 터키 가면 소아시아 그 현장에 바울리 사이 같은 현장들이 쫙 나옵니다. 그 지역의 열매를 사실은 1차 여행할 때 엄청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제2차 이제 성교여행을 통해서 그 현장을 경고하게 하고 또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갈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팀도 좋아요. 제자 신라와 함께 또 뒷무대 합류해가지고 3일 주고 다 돼가지고 그렇게 1차 철의로 선임될 것으로 바울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용기 백배하고 얼마나 그렇게 흥분이 되어 있었겠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는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딱 연결하는 곳 선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줄이 쫓는데 거기 터키인데 터키 넘어서면 바로 유럽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하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청청병력 같은 그런 상황을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생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길이 팍 막혀버려. 반대로 해버려.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막혀버려.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오늘 말씀 통해서 답을 얻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그런 증거의 길을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입니다. 6절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둘니아로 가고자 애서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제2차 성교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한 팀이 되어가지고 1차 성교여행 시 첫 성교였던 구부로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그렇게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디무대와 합류하면서 바울과 신라 디무대와 함께 3일주가 되어가지고 소아시아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를 했습니다. 복음 5제로 보면 이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붕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하던 사도 바울에게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더 이상 말씀을 전거하지 못하게 하셨다.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거하는 것을 막았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되지요. 이해가 안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처음에는 바울이 이게 뭐냐 왜 성령이 전도 못하게 하지 반신반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리기아와 갈레라 땅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무시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소아시아 서쪽 끝이에요. 끝. 바울은 이곳에서 다시 소아시아 지역의 북서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비누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반대가 나타나지 않는 더루아 쪽으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더루아는 여러분이 잘 아잖아요.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알려진 더루아예요.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는 중요한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앞서서 성교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성삼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되어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성교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목회 아니야.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면 6절에 성령이 7절에는 예수의 영이 10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이 성교를 주관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 주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게 없어야 성경인도 받아요. 아멘 너무 생각을 주의를 하면서 성직분 따라 헌신합니다.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 인도 못 받아요. 내 주장이 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교는 성삼이 하나님의 주권적 자력이다. 나도 불평만이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전했으면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가 선정국이 됐을 텐데 왜 성령께서 그렇게 바울이 그냥 놔두면 아시아 보고만 되면 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더 선정국이 더 잘 될 텐데 왜 들었을까 나도 굉장히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옛날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우상 성비하고 막 붙여 그냥 온갖 잡다 잡다한 우상들이 꽈득 찬 아시아 땅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버렸었냐 왜 그렇게 성령이 그냥 이 아시아로 놔두시면 그냥 우리가 선정국이 될 텐데 유럽은 2000년이잖아요. 이 바울이 딱 하는 바람이 많아요. 이 유럽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는 게 아무리 잘 산다면 미국 강대국, 미국, 중국 게임도 안 됩니다. 유럽 가보세요. 정서가 다릅니다. 정서가 그 운치가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다고 2000년 기독교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는 참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바울이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인도였겠습니까. 자문 16장 구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괴가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놔도 그걸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밀어야 돼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선 돼야지 돼요. 내 시간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선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내 인생에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의 물을 끓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 물을 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최소 한 시간 이상. 한 시간 동안은 잡고 내 생각들을 막 뜯어내는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하는 이 처음 한 응답은 처음에 올 땐 그랬습니다. 다 뜯어내야 돼. 인본주의 다 떨어져 나는 게 한 시간 걸려요. 그 다음 신앙을 하면 음성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 동안 이상 기도 안 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의 음성 한 번도 들은 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강단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성표되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계획을 다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강단을 예배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번 주간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거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통해서 바로 잡는 겁니다. 아멘. 바로 잡는 겁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 뜻과 맞으면 검상첨하고 아 이거 아니구나 할 때는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은요.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이에요. 이번 주간에 응답받을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또 말씀하시니까 다음 주에 걱정하지 말고 이번 주간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원담메시지는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응답받을 메시지고 여러분이 영적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원담메시지가 지금 우리 교회에 성취도 하고 있잖아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은 매주 말씀 통해서 응답받아야지. 그거 없는 사람은요. 그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언제 무낼지 몰라 그 신앙이 그 가정이 언제 하여간 시간부터 따라 다 무너져. 말씀이 없는데 뭐 말씀 못 잡았는데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말씀 위에 건물을 지어 아멘 말씀 위에 반석같이 사도파올도 돌아와서 하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적 어디인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구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러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 하므로라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그렇게 보게 되는 장면인데 마게도냐는 지금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특히 옆이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올림픽이 시작된 그 지역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다음에 성지순례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집트로 예루살렘을 다녀오면 그 다음에 가야 할 때 어딨냐 소아시아 여행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그랬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목사끼리 가가지고 소아시아 실제적으로 바울이 사여간 그 현장 영원히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소천할 때까지 그때 모셨던 그 장소 쫙 다 있거든요. 소아시아에 다 있어요. 터키에 다 있어요. 지금은 무슬림이 되어 있는데 그 터키에 다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을 가보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다 돼 있어요. 실감당해요. 그리스 지방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인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드디어 유럽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교획은 유럽 복음화에 있었어요. 왜 그런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뜻과 교획이 유럽이었다니까. 이렇게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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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우리까지 오긴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성교는 복음은 서진한다. 서쪽으로 흘러 흘러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예요. 예루살렘에서 초보했던 복음 운동이 서진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종말이 온다. 중요한 것은요. 때와 기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랑결장 발결 성교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언약적 도전하면 된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서진하는 이 복음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웠는데 현재는 중국과 인도, 중동에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힌두문화권인 인도는 2천 종족이 넘는 그야말로 미전도 종족이요. 인도 말도 막 인구가 중국 땅이잖아요. 10억이 넘잖아요. 이리 영계 빈 곳이 많고 인도도 예수 잘 믿는 도시도 많아요. 황금 모장이요. 황금 모장. 지금 이 시간 이 시간표에 지금 정문식 우리 237 순회 성교사님이 인도 현장을 확 열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온 것만 보여줄게요. 화면 보세요. 이번 주에 온 것만 쭉쭉 푸세요. 쭉쭉쭉쭉쭉쭉쭉 지금 현재 이번 주만 하고 있는 집회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사들 몇 주에 가가지고 정문식 성교사님 이끌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에 온 것만 해도 이렇게 막 오늘까지 오늘 아침까지 계속한 저척인도입니다. 지금 현재로 인도 지금 사역을 현재로까지 이렇게 보험일 이분 한 주간에 이런 역사에 나죠. 정문식 성교사님 대단합니다. 천하에 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험을 인도 인도 자 우리가 영격 눈을 열고 보면 보험의 물결이 결코 막힌 게 아니에요. 그 막힌 장벽 위에 보험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계속 보험을 증거하는 지금 우리 예원 망대 세운다고 지금 뭐 인도만 해도 몇 군데 세워야 돼. 한 번도 가본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국을 기업으로 해놨더니 하나님이면 그냥 정문식 성교사님을 보내가 지금 세울 데가 너무 많아. 지금 세워달라고 이 물결이 중국 보험화 인도 보험화 중동 보험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험의 물결이 2, 3, 7 나라 5천 종족 흘러가야 된다는 미션인데 지금 또 우리를 부르는 자들이 2, 3, 7 현장에서 그냥 끊임없이 지금 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와달라고 너무 많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좀 도와달라 참 하나님 우리나라 아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그야말로 이 땅이나 뭐 있습니까 산이 절시 프로인데 그냥 바닷가 꼴짝이 조금 있는 게 거기 사는 게 우리 땅인데 지구촌에서 말해요 이렇게 237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원색적 복음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성경적 전도를 하게 한 이유가 뭐냐고 성교 세계 성교 나라가 지금 현재는 유일하게 한국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예요 나예요 아멘 근데 지금 내 문제 걸려가지고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갈등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와서 도와달라 단순한 캠프가 아니에요 단순한 성경 아니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문제 걸려있을 시간이 아니라니까 내 욕심 적을 시간표 아니라니까요 언어적으로 보면요 울부짖는 외침이었어요 도와달라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울부짖으면서 왔으면 도와달라 간절한 절박함 외침 2, 3, 7 나라 빨리 와서 답을 달라고 답이 없이 우리도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다녔잖아요 답도 없이 율법에 잡혀가지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우리 오렌 목사님 우리 엘라 사모님이 날 만나려고 온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날 만나려고 온 거예요 양강 나팔 하나 들고 일어나보세요 오렌 목사 엘라 사모님 일어나봐 박수를 한번 저분들이 원래는 중아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서 유대인이라서 들어간 지가 30년 25년 이래 된 분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정무새송을 통해 보고받기로는 예루살렘에서 큰 교회를 하고 교회를 한 200명 모여 있는 교회 있고 내 교회를 지교회가 또 4개나 있다고 내인데 본인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양강 나팔 이렇게 하고 선물을 기념비 될 만한 성교회 기념될 만한 걸 가져왔더라고 이거 들고 싶지 않거든 이만큼 되는데 뿌리인데 이거 너무 고마워서 단 한 명도 그렇게 기념비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도 좋다 기념비 준다 그리고 우리 줄 게 있나요 우리 한국에서 기념 한복을 우리 하옥순 장훈이 부탁을 해가지고 한복 두부 이 남자에다 딱 하고 한국에 최고로 비싼 홍삼 그래서 내가 준비하라 준비해놨어 너무 감동이잖아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도 목교도 잘하고 있고 못하는 사람은 상대 안 합니다 못하는 거 뻔한 거 뻔하잖아요 영적 상태가 말하면 만날 시간 아깝지 저렇게 잘 사역하고 있는 꼭 목사님 11월달 성지실 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 집회해달라고 오랜 목사님 내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가지 지금 237 성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현장 사실은 많아요 몰래 가서 말이 하는 몰래 이제는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 별급단에 거기 잡혀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우리 주의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3의 1조 3운동 하는 겁니다 살려내려고 3운동 3의 1조 이거 해보면서 야 복음의 능력을 처음에 보고 나가야지 아멘 현장에서 처음도 못해보고 뭐 다른 나라가 삽니까 그 심정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거구나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구나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구나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이런 현장이 많이 있다 이걸 뭐라 해요 스타트만 운동 4천망대 운동 2,3일 치유 운동 이렇게 자고 교회가 외치는데 아무 관심 없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듣겠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영혼을 위한 것이지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백날 틀어봐야 8번 틀어나봐야 KBS MBS 안 나옵니다 9번 7,1번 들어야 나오지 정확하게 사이클을 맞춰야지 말씀해 여기 모든 성도들 상처와 철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그리주시오 인생 모두 문제 혈자 되신다는 유일생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처음 11절 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뭐래요 즉시로 자기가 어마어마한 교회 그것도 1차 성교하면서 증거들이 많은 그 현장 그 얼마나 흥분된 상태에서 갈려왔던 그거를 가지마라 딱 끌어보니까 바로 딱 순종 즉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다 포기하고 즉시로 신앙생활은요 바울같이 영적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영적 순발력 여러분 스포츠에서도요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능력은요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순발력이요 순발력 순발력 순발력은요 체력이나 기술 못지않게 중요하지요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요 즉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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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하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런 영적 순발력 영계의 모든 승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즉시로 움직인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 성인 이 빌리포에 이르게 되는데 빌리포는 유럽의 간문이요 유럽 전도의 출발진 동시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집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그래요 13절보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하제라시에 있는 자식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빌리포 지역 보건말을 위해서 이미 한 사람을 다 준비해놨어 그게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도하제라 성의 자식옷감 장사하는 다시 말하면 루디아 성에는 염료가 아주 유명한 생산지였어 염료가 그래서 이 루디아는 염료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자색 자색고 자색 보라색이죠 염료 처리된 자색옷감을 취급하며 다시 당시에 귀족청이 상류청이 이 자색 보라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얼마나 번장했는가 루디아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걸 볼 때 이방인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겠다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들었었다 마음을 여사 사람이 마음이 열려야 은혜를 받지요 아멘 저는 기도하는 정비기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열어주옵사사 마음을 열어야 말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알아듣도록 바울로부터 보음을 들은 루디아가 뭐예요 기뻄이 충만해서 와 이게 보음이구나 이 보음을 들은 거예요 루디아는 이미 주께서 마음을 열어놓아가지고 바울이 전도하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아주 잘 받았어요 그냥 꿀꺽꿀꺽 말씀을 열어놓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두 믿는 자로 알거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굴하여 머물게 아니라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안이 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삶의 현장이 변화가 된다 한 사람 때문에 유예 루디아는요 바울팀에게 뭐라고 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에 들어오라 부자니까 집이 컸겠죠 자기 집에 들어와 그 팀이 이 세 사람이 다 그 집에 들어가서 강군하는 강군 아니라 은혜 받으면 이래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이 집이 뭐가 돼요 미션홈이죠 은혜 받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됩니까 빌리포 교회가 되죠 빌리포 교회 은혜 받으면 뭐가 아깝습니까 그러시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요 집을 개방합니다 자기 집을 미션홈으로 자기 집을 지역의 기도처로 자기 집을 말씀운동하는 곳으로 은혜 안 받은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특징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집을 미션홈으로 서시옵소서 지역의 지휘교로 서시옵소서 집이 너무 너무 적으면 또 곤란하죠 너무 적으면 응답하는 줄 알고 크면 응답인 줄 알고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유럽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시대적 시간표가 성취되는 시간표였어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리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마게토니아로 향한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러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간 배였다 토인비가 그 말이었습니다 유럽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0년이 되다 보니까 국기가 다 십자가예요 잘 보시라고 국기가요 국기가 스위스다 전부 국기 자체가 십자가라니까요 어느 지역에는 십자가가 두 개나 세 개나 있어요 자기 나라 외국가도요 참 그게 자손가예요 유럽에는 그만큼 이 봄에 놀라운 영향력을 입힌 거예요 영계전 성도님들 하나님이 길을 막아실 때는 오히려 더 놀라운 교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막아실 때는 다른 교획이 더 커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사야 55장 구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음이야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수준이 비교조차 알 수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본질에 집중해서 25 영혼의 인생 작품 만드는 그런 신앙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루디아의 행동을 보면 아주 사업가적인 기질이 다분하죠 루디아를 보면 뭐든지 시원시원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시원시원하잖아요 주의 일이라면 적값 순종하고 우리집에 다 오라 주저차서 할 것도 없어요 시원시원하잖아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성부수를 띄우는 계랭력입니다 계랭력 사업가들은 거기서야 됩니다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리더십 세 가지를 요약을 딱 해놨잖아요 리더십 세 가지 심각한 위기 상황에 결정적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키잖아요 심각한 위기인데 그걸 말 결정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도전정신과 창조적 발상 무섭한 결행력 이게 정주영 회장의 특징이잖아요 부정적인 것 잘못된 선입견 고정관인 편견 다 깨버려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유명한 말이 뭐요 이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말해 해봤냐 아산만이 말해요 아산만을 여러분 그 개관할 때 말해요 그 물이 물살이 너무 세니까 물로도 막아도 안되는 거예요 안되겠습니다 안됩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말해 이봐 해봤어 야 저 현대 중공의 저 폐선 20만 톤 끌고 와 20만 톤 끌고 쾅 막아버렸어 막으니까 그냥 바로 공사 진행되는 거예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 그러냐 기도해보지도 않고 말씀에 말씀에 순종해보지도 않고 안되냐 하나님 살아있니 죽었니 여배야 들어봤자 별수 없더라 기도해도 별수 없더라 헌신해도 별수 없더라 그렇습니까 제대로 해보지도 않습니다 성자의 안목이란 책에서요 비니스 현장에서 성성장구하는 성공자들 성공요인이 나와있는데 바로 결행력 결행력 이렇게 강조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저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 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인 줄 알고 즉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결행해야 될 결행 미지근한거 그걸 쓰이 못받습니다 찹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한거 토해버리겠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믿는건지 안 믿는건지 다닌건지 안다닌건지 직분을 맡은건지 안 맡은건지 여러분 결행력의 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영적 결행력 DNA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2, 3, 7, 1 5천조족 봉험마의 여정 속에 기동같이 신 받게 되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항상도 빠지없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영적 결행력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사사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사사 그래서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모든 고통이 모든 회복으로 하나님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표가 되는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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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